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마평리입니다 각종 레이저 스포츠가 밀집해 있는 평창의 진부면이구요 수려한 경관으로 산과 물이 유명한 두타산과 백석산 등산 아래쪽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임새 좋은 펜션용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철 맑은 물이 풍부한 수량으로 흐르는 5대천을 두고 있구요 2차선 도로변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와 펜션 건물이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백석산 등산 아래쪽에 그림처럼 자리잡은 펜션 건물과 다용도로 쓰기 좋은 토지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용평 알펜시아 리조트와 가리왕산 등 유명 관광단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함께 5대천을 앞에 두고 지목대지와 전 답으로 이루어진 총 8개 필지에 1275.9평의 토지입니다 펜션용으로 사용하는 5개 동의 건물이 있구요 2층 구조로 된 22평 건물과 9.5평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펜션 건물이 합하여 60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있구요 매매가 아주 저렴한 2억 7천만원입니다 단층 건물로 된 4개 동과 2층 건물로 된 1개 동이 합하여 총 5개 동 60평의 건물이 있구요 1275.9평 토지가 있습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2억 7천만원이구요 영동고속도로 진부IC와 KTX 진부역이 자동차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진부면소재지와 CFS 터미널도 자동차 약 5분 거리에 있구요 국립두타산 자연휴양림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풍광수려한 주변경관을 자랑하구요 산좋고 물좋은 강원도 평창의 진부면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용평 알펜시아 리조트와 가리왕산 등 유명 관광단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8개 필지 토지 합이 1275.9평 이구요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넓은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는 금매가격의 펜션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에서 산좋고 물좋은 고장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넓은 토지와 펜션 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